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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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420D 럭셔리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2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볼게요. 본내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6.83으로 거의 90% 가까이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손잡이랑 끝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6.25로 8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숙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요구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실내 탑상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이열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1열도 살펴보시면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6천 49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열선 있고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반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루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음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420D 럭셔리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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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